오늘은 현실 투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앞으로 10년 동안 사서 모아갈 정말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오래 보고 모아갈 3개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일을 기점으로 진짜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이 영상은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 3개의 종목을 샀으니까 여러분도 사세요. 그렇게 추천하는 영상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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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이 영상은 다 대형주라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대형주들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랑 제가 늦게나마 들어가서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영상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 정말로 시간이 우리의 무기거든요. 시간이 무긴 거를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정말 멀리 보고 좋은 주식 꼬박꼬박 계속 사셔서 다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어깨동무하고 함께 해내보자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냐 매달 800만원어치씩 주식을 사는데 이것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주식은 500만원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주식은 각각 150만원씩 이렇게 비중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주식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150씩 시작했는데 이거는 CD를 30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000 넣고 그 다음 달부터 500씩 사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식은 뭐다? 당연히 삼성전자죠. 저는 뭐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고 삼성전자가 정말로 망할까?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망할 확률이 진짜 반타작 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반타작 나면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진짜 삼성전자가 뭐가 안 좋아서 망했어요. 그럼 분할 매소를 계속합니다. 분할 매소를 계속하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샀을 때는 나중에 두 배 세 배 이런 목표로 목표로 이렇게 사신 걸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오래 보시면은 잃지 않은 기회는 무조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까지 떨어졌는지 알아가지고 이제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양탄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크 감수가 얼마나 되냐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삼성전자는 너무 마음 편히 투자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예금으로 갖고 있는 그 통장이 그 매달 예금 정기 예금인데 중간에 깨더라도 매달 예금을 그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지금 이제 1년짜리로 묶으면 2% 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 금리는 안 봐서 모르는데 저는 아무튼 1. 몇 프로 짜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배당 나오는 게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4월 1일 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한 9%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작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던 주식들은 다 게임, 바이오 주식들이라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막 떨어지면 17%, 15% 우습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삼성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세상 망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작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구나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서 모아 나가면 되겠다.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편한 마음으로 사서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식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랑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신중하고 펀더멘탈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서 그냥 PER, PBR 보니까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저평가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돈이지만 뭐 배당을 줍니다. 네이버는 0.17% 그 다음에 카카오도 줍니다. 0.4%인가 여전히 작은 돈이지만 배당도 네이버가 더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저는 뭐 네이버는 되게 큰 기준은 뭐냐면 글로벌로 네이버가 훨씬 잘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열심히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훨씬 잘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내수에서는 이 두 회사가 많은 걸 이미 해냈기 때문에 더 큰 부가가치를 내려면 결국엔 글로벌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이버가 글로벌로 훨씬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제가 판교인이어서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인데 카카오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제 판교역에 새로운 되게 큰 빌딩을 통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되게 제대로 된 사옥이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원래 정자동에 되게 좋은 사옥이 있었는데 제2사옥도 이제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로봇에 관해서 실험을 하려고 로봇 친환경적인 사옥을 만드는 걸 보면서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다 사무실이 부족해서 판교, 분당 여기저기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프라가 또 네이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IT 솔루션 회사 코딱지 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환경도 되게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옥 환경 내에서 로봇에 관한 실험도 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펀더멘탈도 네이버가 더 강하지 않나. 저는 그 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 관련 인들을 되게 많이 아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계좌 까면서 혹시 이렇게 주워드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공부해서 깨달은 얘기 있으면 네이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랑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식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식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뭐 제가 왜 투자하냐 이거는 그냥 뭐 여러가지 또 좋은 배경이 있지만 얄짤 없이 장병규 의장님 보고 하는 겁니다. 크래프톤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오픈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자가 있을까 오너가 있을까 왜냐하면 크래프톤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를 정말로 자기네가 오픈한 게 아니라 자기네 이메일 계정을 까면서 이걸 기자님한테 지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님 정렬하겠어. 이거 되게 미국 수준인데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병규 의장의 철학 무조건 글로벌로 성공해야 된다. 상단을 어마어마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 뭐냐 배틀그라운드가 성공을 너무 크게 해서 쌓아놓은 캐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그거 말고도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병규 의장이 회사에 얼마나 진심인지 저는 뭐 제가 책만 읽고 한 사람을 판단한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뭐 가진 정보가 제가 그게 다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책에 나온 대로라면 장병규 의장이 얼마나 회사에 진짜 진심인지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장병규 의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치들을 보면 가는 거치되니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로 진심이구나.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크래프터는 배당도 잘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뭐라고 머니베메에서 말씀드렸냐면 창업자를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때 창업자를 잘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확신 있으면 그거보다 투자를 하기 좋은 정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병규 의장이란 사람에 대해서 기사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애국심도 있어요. 이 진짜 장병규 의장님이 애국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위원회 거기 위원장도 맡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 아닌가 왜냐하면은 또 제가 관련 업계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는데 뭐 당연히 나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삼성은 나쁜 얘기 없습니까?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냥 총점 매겼을 때 90점 넘는 경우가 드문데인데 정말 이 정도면 90점 이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리더 아닌가 싶을 정도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크래프톤도 멀리 들고 가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또 이 포트폴리오는 또 나름 제가 설계를 한 거예요. 방향성은 IT입니다. 게임 포털 플랫폼 그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제조 하드웨어 제조 다 IT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서 IT가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다 다른 방향이죠. 제가 게임줄을 여러 개 들고 바이오줄을 여러 개 들고 있어 보니까 이게 한 종 테마가 잘 되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는데 해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리밸런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0, 150, 150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이 엄청나게 폭주해서 올라갔고 이 두 개가 여전히 좋은데 여기는 안 올라가거나 심도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500을 조정을 해서 다음 달 살 때는 이거는 100만 원만 사고 이거를 250씩 300씩 살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저는 뭐라 그럴까 몰빵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몰빵을 하면 여러분 돈을 더 벌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리스크 감수가 덜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저는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리스크 감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를 투자하면서도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이 종목 간의 관계를 상생을 따져보면서 이게 좀 떨어졌으면 얘가 받쳐주면서 얘가 리밸런싱을 해줄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계좌를 공개할 수도 있고요. 소액이지만 공개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 정도 수익 낫고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기계적으로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을 제가 함께 떠안으면서 그걸 좀 누그러뜨리게 그러면서 관련해서 뉴스 공부한 거 있을 수 있으면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투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옥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같은 주식 갖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서 심지어 다른 주식을 갖고 있어도 나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장기 투자하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깍지깍이고 손 꽉 잡고 어깨동만 하면서 으쌰으쌰해서 멀리 보고 승리하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운명 공동체가 돼서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멀리 보고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